중간에 만약에 안되면 중간에 조금 기다렸다가 딱 타이밍 보고 들어가면 Yeah well maybe if you're really supposed to be together, I would have to work so hot at it. Yeah well maybe if you're really supposed to be together, I would have to work so hot at it. Yeah well maybe if you're really supposed to be together, I would have to work so hot at it.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영어를 할 때는 이거 진짜 심하게는 900번도 해봤어요. 900번. 1000번 가까이. 999번 아예 정해놓고요. 어학기들 보면 정할 수가 있어요. 10번 반복하기, 100번 반복하기, 500번 반복하기. 저는 그거를 1000번 이상은 안돼요. 그래서 999번 반복하기 해가지고 이런 문장 진짜 안되면 999번을 따라 한 거예요 저는. 그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영어를 줄줄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야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